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의미 내 나약한 자신이 서있어 조금 위험해 울지 강박 때때로 다시 금이 떠올지 Hell no 어쩌면 그게 내 품 모습일지도 몰라 Damn 현실의 결의감 이 상가의 갈등 아프는 머리가 된 게 비중이 새겨버린 게 열어둘 살쯤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점점 모여대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 혐오와 다시 놀러와버린 우중 덕분에 이미 민연기는 죽었어 죽은 남준과 난과 비교하는 게 나의 입상일 때뿐이지요 내 정신 갈 처음 간다 부모님이 올라온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 말 날 잘 모른다 내 자신도 날 잘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알 거야 신크로 그 누구도 날 잘 몰라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저기냐고 주자 없이 나네 말했어 그런 적 있다고 그런 적 있다고 어른처럼 하는 말 I don't give a shit I don't give a fuck 그 다음 말들 전부 다 날간 널 숨기려 하는 말 지우고 옵은 그때 그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는 공연하는 날 사람들의 목소와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나 그때 난 그때 난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 근데 말해 근데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기분을 처음 감아파가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욱 큰 불을 원해 무기였던 욕심을 때려 날 집어삼키고 망치며 때로 목줄을 걸어 어떤 이들은 내 입을 틀어막으면서 낙관을 삼기라 해 I don't want it 그들은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네 Shit Shit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아닐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 너의 불행이 니들의 행복이라면 기꺼이 불행해줄게 증오의 대상이 나름 기오틴니에 올라서 줄게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돼 어릴 적 고민해 눈앞에 꼴 랑 두 명 앞에 공연하던 족밥 이젠 도쿄 도미 내 과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구보다 화끈하게 대중 사는 건 아무나 해 My fam my homie My fam 걱정 말 yeah 너 이제 정말 괜찮아 damn 내 본질은 부정했던 게 숫자라 내 주선 아이돌 부정은 안 해 수차례 정신을 파고들던 거 내 방황에 끝 정답은 없었네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던 자돈심이 이제 나의 자극심대 내 밴드라 떳떳이 고개들 yeah 누가 나만큼의 아 최고의 롤렉스 악스 예수 체조내 서치 타번에 끄덕거리는 수만명들의 거개 쇼미도 많이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라고 shit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라고 shit 내 창작에 뿌리는 한 세상 대만 쓴만 똥만까지 다 빠진 화장실 바락에서 잠을 정하려 그든 이젠 내게 추억이네 추억이네 피네랄이 빠져났던 사고 덕분에 시발 박살이 났던 어깨 부연장부 했던데 빙이 너네가 누구야 앞에서 고생한 척들어내 아스케이코에서 롤렉스 악스 예수 체조내 서치 타번에 끄덕거리는 수만명들의 거개 아니 나는 나 똑똑히 나를 봐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라고 shit